아 일자리는 들어갈 때가 있어요? 아니요 일자리도 아직 알아본 건 없습니다 아 일단은 냉탑이랑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시는 걸로요? 예예 차량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다른 데서 1톤 냉탑 회사차 몰고 있거든요 아 기사로 하고 있어요?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 용차를 좀 해보려고요 네네 지금 아직 하나도 준비된 건 없는데요 차도 사야 되고 남바도 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? 종류는 1톤 냉탑으로요? 예예예 아니면 고정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? 아니면 콜 받아서 하시려고? 새벽부터 오전까지 고정일을 하나 물고 나머지는 하나씩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 일자리는 들어갈 때가 있어요? 아니요 일자리도 아직 알아본 건 없습니다 아 일단은 냉탑이랑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시는 걸로요? 예예 지역은 어디세요? 수원입니다 수원 어 가까우시네요 예예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? 뭐 여기도 이제 더위적으로 한 달 전에는 제가 하게 되면 말을 해줘야 되니까요 차 선정하고 남바 마무리하는 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리니까 예예 보고 일정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상담 받으러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예예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까요? 예 하루 전날에만 약속 잡아주시면 그렇게 상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